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검찰 수사도 검증 대상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를 위주한 공범 김 모 씨를 회사 관계자에 소개하며 김 여사의 후배인이 잘 챙겨봐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와 사업을 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다는 진술을 검찰이 이미 확보한 게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경기도 성남시의 땅을 사면서 저축은행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비마이카라는 업체로 렌트카 사업을 하던 김 모 씨와 공모했습니다. 김 씨는 김 여사와 먼저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김 여사의 전시회에서 최 씨를 만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 씨는 징역 1년, 김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장고 증명서를 위조했던 2013년 김 씨는 BMW 공식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와 연계해 BMW 50대를 싸게 빌려주는 큰 행사를 했습니다. 설립한 지 두 달도 안 된 업체로서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취재 결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과정에 김 여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내이사이자 최고 재무책임자였던 연 모 씨가 2021년 3월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회사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대표님의 후배라고 소개해줬다고 진술한 겁니다. 이어 BMW 렌터카 사업을 한다며 영업본부장에게 소개해주고 잘 챙겨봐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권 전 회장이 사전에 김 여사로부터 김 씨의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와 사업을 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지만 검찰이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관련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게 알려진 건 처음입니다. 다만 김 여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김 씨를 도이치모터스에 소개해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천대협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은 공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고 공모가 인정되는지는 판결 내용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불기소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4년 반 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밀어왔습니다. 그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주범들이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단 한 차례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주가 조작에 동원된 다른 계좌주들에 대한 재조사도 마무리돼 김 여사 처분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최근 JTBC 보도로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김 여사가 이종호 블랙펄 임베스 대표와 수십 차례 연락을 나눈 점이 드러났고 검찰이 이른바 BP 패밀리에 김 여사가 포함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권 전 회장이 1차 주가 조작 주포 이모 씨에게 40%에 달하는 수익을 약속하는 자리에 김 여사가 동석했다는 진술이 새롭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 조작 공모나 방조 혐의로 기소하려면 범행이 이뤄지는 걸 인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나 진술이 필요한데, 김 여사의 경우 미필적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지만, 주가 도작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 판단도 받지 않은 만큼 논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경우 고발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와 제항고 등 절차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재정 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따져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조혜안입니다. 4년 넘게 수사를 했는데 결론은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언론에서 지금 전망하고 취재하는 내용들입니다. 납득할 수 있을까요? 서용지 의원님.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검찰이 지금 만약에 김 권 열사의 도이치모트 주가 조작, 최근에 JTBC가 단독 보도들을 여러 번 했죠. 그 내용들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이거는 방조가 아니라 같이 권원수 도이치모트 주가 조작 회장, 이종호 블랙펄 대표, 그다음에 BP라고 했죠. 블랙펄 패밀리에 대한 어떤 그런 안에 들어가 있어서 같이 계좌를 어떻게 운영할지 아니면 어떻게 주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 논의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혐의가 되죠? 일반인이라면요. 검찰이 이런 기소를 보고 사람들은 엿장수 기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앵커님, 저기 엿장수가 6팔 때 가위질을 몇 번 하신지 아십니까? 6번 하나요? 모르죠. 그건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소 독점권을 본인 마음대로 한다면 이게 엿장수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운 줄 알고 출장 조사까지 정말 굴욕적으로 권력의 머리를 조아냈다 하더라도 최소한 주가 조작에 대해서 개미들 1,400만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이런 주가 조작 보면 아무리 권력자의 배우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검찰이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일 수도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불기소로 끝날 것이라는 것은 지금 전망 단계가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죠. 이준호 의원님. 그런데 그렇다고 치면 검찰도 법리나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4년 넘게 수사했다고 해서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기소를 해야 한다. 그러지는 않죠. 당연히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증거가 있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4년을 끌었다고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무조건 기소를 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왜 4년이 됐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반부패 수사 2팀을 가지고 약 100명 정도 되는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때 100명이 되는 수사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 대기업 수사할 때 맞먹는 규모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철저히 수사를 했었고요. 또 하나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죠. 수사치의권을 박탈해가지고 개입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박범계 장관이 옵니다. 박범계 장관이 와서는 자기의 고등학교 후배를 서울중앙지검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또 수사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2년 넘게 수사를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소할 수 있는 정확히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이 났던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지난 정부에서 수사 종결을 해버리면 이거는 자기들은 보기에는 다음 정부 때 쓸 수 있는 정치 공세 카드로는 좋은 카드를 버리는 거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 때 기소하지 않으면서 불기소 종결 처리를 하지 않고 다음 정부 넘겨서 다음 정부가 만약에 이것을 불기소 종결 처리한다 그러면 그때 이걸 가지고 정치를 공세하거나 또는 특검을 하자. 이런 판이 깔려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장성상에서 본다 그러면 이건 충분히 납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보도로 여러 정황들이 새롭게 알려졌고 오늘 조간신문도 보도한 게 있는데 김 여사가 결혼 후에도 주식 매수를 했다는 2차 추포에 검찰 진술이 있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저는 검찰이 이미 기소하지 않을 결심을 굳힌 것 같습니다. 이게 온 국민이 지켜본 디올백 수수 사건 이것도 불기소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조금 더 많지 않습니까? 명품백 수수 사건도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서 불기소를 처리를 했으니 이 명품백 주가 조작 사건도 머지않아 법기술을 동원해서 그것보다 명품백 수수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기술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용산대통령실에서는 왜 이렇게나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준호 의원은 아니 그게 종결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이번 정권 들어와서 정치 공작의 카드로 남겨놓기 위해서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럼 이 정권 들어오자마자 왜 빨리 종결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검찰 수뇌부는 이거 빨리 종결 처리를 해라 라고 여러 차례 종용을 했는데도 수사팀이 버티고 버텼다는 겁니다. 수사팀이요? 예예. 그래서 이 건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손해만 봤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거래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손해본 것마저도 4700인가요? 나중에 누가 메꿔주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돈을 돌려서 온갖 거짓말 투성이로 막아봤자 소용없다. 이번에는 불기소할지 몰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불기소가 있는 불기소가 있는데 결혼 후에 부서실 수있게 되면 불기를 이루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